드디어 첫ENTS 산들 뭐지?! 마음? 무슨 일이야 오 차차핑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줘 차차 걱정마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정말 약속!약속! 차차 음, 들어버렸네. 더발! 차차핑이 이불에 오줌 쌌대요. 더발! 차차핑, 이불에 오줌 쌌다며? 정말이야, 아작? 오줌 싸게, 차차핑? 진짜 웃긴 딸라랑! 루미, 너무하잖아, 차차. 비밀이라고 약속까지 했으면서, 차차. 흰 얘기야, 내가 안 그랬어. 몰라, 루미 미워, 차차. 누가 몰래 집에 들어왔었나 봐, 쭈. 얘는 비밀을 폭로하길 좋아하는 더발팽이야, 쭈. 절대로 용서 못해, 더발팽. 큰 소동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잡아야겠어. 모두의 비밀을 떠벌리자. 비밀을 말해, 더발. 난 에미를 좋아한다! 어? 벌써 난 3일째 화장실을 못 가고 있어. 암기만 나온다! 루미의 비밀도 다 말해버릴래, 더발. 내 비밀? 설마, 루미가 이모션 왕국의 프린세스라는 걸 말하겠다는 건가쭈? 애들이 네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들, 하들. 잘 되나, 더발. 지금 말해, 통과 봐, 차차. 절대 안 돼! 도망쳤어. 어쩌지? 더발팽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말하게 만들자, 차차.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네가 지금 어디에 숨어있는지 조금도 알고 싶지 않으니까 말 안 해줘도 상관없어. 정말이야. 더발팽 네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가르쳐주지 말라고. 저 말을 들으니까 무지무지 사실을 말하고 싶어지는데, 더블. 아, 못 참겠다. 더블빙은 청소도구 상단에 숨어있대요, 더블. 어, 말해버렸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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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겠어요, uffs을 안됐어. 그렇다 be cr mexĐ 없이 단죄 폐 vault 회omos. 그리고 suggested지 mutters 육성과 소금을 믿고entric 약을 받아hour. read 그리고 아들 모두가 다시 발효 감기land을 이끌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